네, 육진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무료만세럭 어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선 비견과 겁제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 그리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도 해당이 됩니다. 비견과 겁제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음량이 같으면 비견이고 나와 음량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겁제입니다. 겁제는 내 것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볼 수 있어요. 비견은 나와 함께 크는 사람, 나의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도 됩니다. 가까운 친구, 또 이제 같은 팀원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팀장이면 내 아래에 있는 내 아래 직원들, 이런 부분도 비견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동일하긴 한데,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다른 게 이 비견, 겁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특히 비견에 시댁 식구가 들어가요. 시댁 뭐, 시누이라던가, 남편의 남동생, 그런 관계들도 이 비견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겁제도 역시 같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 겁제를 같은 칸 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견, 겁제 중에서 그 사람은 겁제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여자랑 잠깐 뭔가 한눈을 팔았어요. 그 사람은 겁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신과 상관은 어떻게 되냐.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은 그냥 저희가 공통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자식하고 같은 부분이고요. 자식입니다. 식신은 음량이 같은 거고 상관은 음량이 반대입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구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의 식신이 특히 식신이 내 부인의 어머니가 돼요. 장인, 장모 중에서 장모님이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또 뭘 생해주냐면 재성을 생해줘요. 편제와 정제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인데요. 보통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편제와 정제 중에서 정제가 편제만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정제도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는 좀 약간 안정적이에요. 바를 정자를 써서 안정적이고 편제처럼 자유분방한 아버지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 형제 자리에 편제가 있거든요. 근데 편제는 정제가 아니에요. 편제는 나와 음량이 같은 부분이고 이 편제라는 것은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편제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저도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편제라는 것이 내 부모 형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아버지가 약간 성격이나 가치관이 좀 활달하고 자유로워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저축을 생각하지 않고 좀 여행을 즐기신다거나 어쨌든 좀 일반적인 가치관과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인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재성이기 때문에 돈과 여자는 같아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편제가 내 아내다. 나는 정제가 없고 나는 편제에 부인의 자리를 두고 있다. 내 일지에 편제가 있다. 이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제만 갖고 있을 때 부인이 없는 게 아니고 부인은 부인인데 친구 같은 아내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성이 많은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편제는 없고 정제를 부인의 자리에 두고 있다. 그러면 좀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 좀 실전 실현주의자?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제가 이제 부인의 자리에 온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재성은 또 뭘 생애주냐면 관을 생애줍니다. 그래서 제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관이 튼튼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있어야 직장 다니기도 좀 편합니다. 관이 없어도 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관이 있다. 그러면 판관과 정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편관보다는 정관이 무조건 좋다. 그렇진 않아요. 편관은 일단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이 또 자식을 뜻하거든요. 식상만 자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식상이 자식이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관이 또 자식을 뜻해요. 관은 이 비견겁제를 제압을 해주는 글자고요. 편관은 모든 자식을 의미를 하고요. 정관도 물론 자식입니다. 편관은 조금 적극적이에요. 나를 누르는 칠살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관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이라고 하는 게 내 남편 글자이긴 한데 정관은 조금 안정적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쭉 가요. 보수적이고. 근데 편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이에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인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나를 생해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인성이 없다. 인성이 없으면 나를 서포트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 뭔가 지지고 볶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인성은 내가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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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